냉단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드립니다. 대표팀은 올림픽팀에서 3명 이하의 선수를 이번에만 차출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.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머리도 싹 깎고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방관 얼굴로 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.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사실은 아우도 꽤 괜찮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